로는 어제 한 번 풀어줘야 되니까 오딜 채워서 채우면서 한 번 리셋을 걸자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 리셋 패턴이 저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많이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리셋인데 어떻게 막 씁니까?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해서 조절까지 할 수 있다 아 한 번 더 리셋 가불가불 보정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약간 안 쓰고 좀 오히려 그냥 이 기선다로 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트렌드가 그런데 야 확실한 데미지면 뽑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코카만은 이것때문에 슬쌍 아 버티에 치고 칸타타로 마무리 퍼펙트로 3세트 따르면서 결승에서 아스파타브가 코카바가 붙게 됩니다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카르